시작, 왜 하고 있어? 나 봐봐 Where are you going? 시크릿 안 알려줄 거야 전 스피드 갑니다 눈이 굉장히 어디 가냐고 묻네 지긋지긋하다, 일상 아 태국아 김민석 못생김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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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핰 다가, 먹으러 안녕하세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맞춰 라면 라면이 있어 내 세상 잘 만나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굴룩짝굴룩짝 맞춰 라면 care ck democrats Sug ca sa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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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미식뿌디어왔네요 배고파? 눈이 아파 버스보다 괜찮은가요? 네, 아까 버스에서 공항장에 와서 죽을 뻔했어요 버스에서 공항장에 왔어요, 민석이 잠 잤어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수면내시경 했는데 약이 안 들어가지고 두 배를 넣었다네요 거의 코끼리 코끼리만큼 나왔어요 아래로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하고 계신가요? 고은아, 안녕 오랜만이야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민석 씨의 하루 집 가고 있어요 공부가 잘 지내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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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다가 방송 보고 있어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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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후광 파워 뭐야 형 진짜 미친아수 내 후광 눈을 못 뛰겠어 그 예수님 그 밥 먹은 것들 잤어 뭘 먹어? 비싼거다 어 놔라 아 수고하다 나 집 가서 귀걸이 바꾸자 집 갈래? 아니 우리 영상 그거 하면 안 되나? 잘생기면 다 아냐? 아니 영상 우리 합성해서 붙여달라고 할까? 우리 입모양만 맞춰서 뭐 먹을래는 내 저녁면 다 이거 Y셔츠 비싼거에요 와비 이건 짭이 아니에요 와사비 저희 지금 여기에 짭오리님 주로 와 계시거든요 짭 짭오리님 이렇게 햇빛을 받으니 노래가 떠오르는군요 조용해봐 여러분들 중에 일러스트 할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얘기해봐 뭔 말했어 조용해봐 네? 짭오리가 진탱선부랬어요 You will dance in You will dance in You will dance in You will dance in 오빠 덕분에라도 읽는다 우리 짝퉁이냐고 돈 주면 해주는 사람 알아요? 누구요? 잘해줘요? 잘해줘요? 저 로고 만들어야 돼서 로고까지는 아니고 그냥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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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만하라고 내 동생이나 내 동생 지인들 어 진짜요? 어떤 거냐에 따라 싸게 잘해주는 사람 알아요 로고가 아니라 어떤 그 문구가 있어요 그걸로 유튜브 메인 그거 있잖아요 유튜브 대문이랑 유튜브 로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돈 주고 부탁하려고 지금 생각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분께서 15만원 불렀는데 아니면 제가 만들어 볼까도 생각했는데 포토샵을 못해서 은사아 너 돌아서 안 찍어 뭘 돌아? 아니야 저런 냄새 봉군이 들어왔다 어떤 느낌을 내고 싶은지만 알려주면 알려줄게요 좀 캘리그라피 같은 느낌? 캘리그라피 느낌에 이렇게 좀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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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좀 파스텔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라데이션 해서 이렇게 그 이름 그니까 그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3만원이면 해준다고요? 누구예요? 주선 좀 해줘요 주선 좀 해줘요 천만원이면 주는데 그냥 많이 쭤 해피 네 우선이 될게요 일일이 납니다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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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진아 진짜 미친다 제 호강입니다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서 뽑아와도 돼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저 그 DM 좀 보내주세요 다행이다 오빠 이상 없어서 상영 상영하지 못해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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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욕해요 그 뭐지? 슬개 슬개인가? 담낭 쪽에 용종이 있다고 하는데 크진 않다고 하네요 아니요 경기원도 하실 줄 아죠 무서워 일 끝내주지 진짜 웃겨 여러분이 먹었어요? 네 민석이 타이 박제하자 포트폴리오처럼 만들어다 주길 테니 뽑아보세요 오 떼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이거 안 떼도 된다는데 지금은 폰 뒤에서 싹 넣겠다 저희 욕할 줄 몰라요 내가 가서 물고 싶대 저거 물어가지고 그냥 배가리 따로 팔다리 따로 한강에 던져줘요 안 돼 그만해 그만해 오늘 하루 종일 햇빛 나는데 어 안녕하세요 욕할 줄 몰라요 지금 욕할 줄 몰라요 욕할 줄 몰라요 이거 시베리아 스키 와 너 진짜 되게 빛난다 너한테서 반사 대비 그만해 내고방 불교하고 있어 나는 대가리다 헤이 두와리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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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나 그거 건강검진받을 때 뭐하고 있었어? 셀카 찍고 있었어 저 스님 복장으로 돌아다닐 때 오른쪽만 타겠다 네 우와 부럽다 태닝샵 안 가도 되겠다 여기 팬들은 물 나면 진짜 물는데 물어줘요 얘 게임방송 해줘 욕할 줄 모르는데 게임방송 하면 큰일 나지 해발라기 수발라먹기 저 해바라기 주문해놨어요 은경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광병병처럼 불긴하네 광병병으로 끝나면 안 돼요 좀비처럼 불어줘요 머리 따로 팔다리 따로 내장 따로 하이 오늘도 미모가 보통 미모가 아니시고 미모를 찾아서 저렇게 잘생긴 것도 힘들어요 이제 그만 잘생기고 싶다 빠가여러라 껌도 양옷이 계신데 씹고 뜯고 오빠가 잘하면서 씹고 물고 난리하네 지금이라도 충분히 빠가여러라니 지슈 나도 민석이처럼만 생겼어도 안 잘생기고 안 힘들텐데 난 힘들어 너? 너 굉장히 편해 보여 너 지산낙원의 얼굴이 너무 힘들어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 특히 이 코 너 그냥 코 주부야 그냥 육포야 거의 남자는 코지 그 코가 크면 진짜 옆에서 이렇게요 용준 오빠 오빠 버스킹했어요 오늘 삼성병원에서 버스킹했습니다 아까 파핀하더라 야 나 저 오늘 그 뭐지? 뭐지 이거 체열하다가 어지러워가지고 나 쓰러질 뻔했잖아 용구의 죽음 나 그래서 누워가지고 받았어요 저 구토 증세랑 어지럼증 나와서 저 구찌 증세예요 저도 구찌 증세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 눈 구웠어 그거 안 그거 모니터야 그냥 그래? 야 너가 받은 거 오프 화이트 티셔츠 낮추면 안 되냐? 안 돼 안 돼 대신 그거 줄게 대박 여기 있네 내 마음 어딜 만지는 거야 어딜 만지기 포인트지 뭔 포인트 왜 성희롱 방법 하지 말라고 까칠한데 방 칼 줘? 칼 줘? 칼빵 줘? 간단하네 가까이서 보니까 내가 준 것만 노력해 볼 거야 저도 할 수 있겠다 저 이번에 그 뭐지? 향수 선물 받아가지고 여기에 향수 뿌렸어 맥타이 향수 받는 거 이번에 명품 선물 받았는데 향수야 그래서 티셔츠는 민석이한테 뺐고 핸드폰이랑 그리고 봉근이한테 신발 뺐으면 되고 밸런시아 신발 그리고 그리고 괜찮아요 이어폰 이어폰 녹화 중이다 김민석 내가 신고할 거야 다 뺐자 서로 네 너 배틀로얄 봤냐 영어? 네 네 네 네 다음말대단지 버버리 티셔츠 그거 뺐자 나 하나만 주면 안 되냐? 네 네 우와 욕할 뻔했다 방송에서 내가 그러지 마 숨참기 막 그런 것처럼 욕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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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바로 실패하게 해줄 수 있어 뭔데 괜찮은데 나 좋아하네 그래? 그렇단 말이야? 응 묘하네 네 어? 너 상이형 닮았다 야 상이형보다 내가 키도 크고 임마 어? 충도 못 치고 다 크고 임마 충도 못 치고 내가 상이형보다 잘 쳐 그 형 로보트야 그건 아니다 그리고 당막이 같이 생겼어 그건 맞아 네 저 상이형 안 했는데 밴드에서 한 거예요 저한테 지큐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지큐를 하고 있어요 공근이 있잖아 공근이 있잖아 아니야 공월이야 고마워 고마워 그렇게 뭐지 옥타브 다 올리잖아 고마워 고마워 아리갓두 아리갓두 고마워 공무원 고마워 응 아니 고마워 고마워 나 그거 주문했더라 뭐 그거 있어 오늘 전화했더니 그거 오늘 온대? 그 사진 사진 찍어 어 그거 이제 직접 가서 안 사더라 어 너 요즘에 많이 빠졌다 사는 게 더 비싸 와 한강 비싼 차 동묘 앞 가서 너가 직접 사고 그래야지 그게 더 비싸다 돈 없어요 동묘까지 가는 차도 동묘 와봐 고맙아 저는 오늘 여보세요 오늘 와서 해바라기씨 먹어야지 어 거의 다 왔어 일단 차 대기시켜놓고 아니 별소리가 안 울려 3천 넣고 2천 더 보내 그러면 만원 뽑을 수 있냐 사과박스 두개 보내고 사과박스 빙상자 아니냐 그거 그리고 오렌지도 오렌지? 뭐? YG 주가가 떨어졌다고? 용진 내가 엔텀주 넣지 말라고 했잖아 DOB 컴퍼니라고 주식 넣어 조만간 떡상 할 거니까 응 야 상장도 안 했는데 킹덤주? 주식을 넣어 그건 안 돼 그 주식은 거품주요 거품주 거품주 킹덤주 웃었다 킹덤주 안 사자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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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팀이 상장 하려면은 몇억 필요한지 알어? 백억 형 몇개 필요하지 저 핸드폰 망치로 꼬셔줘요 이거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단단해요 으응 입에 들어갔다 아 얘 깨져가지고 유리 액정 자료가 아마도 잠시 저희 연습실 갑니다 일단 훔치고 자료 확인부터 하고 부시겠어 안돼요 너 나 옷 벗고 있는 거 있지 않네? 맞지 우리는 서로 핸드폰을 까지 쓰나 그럼 봉근이 춤추고 우리 바로 실검이야 민석 4D 프린스 4D 별티 데인저 할성 퓨트 디피컬트 도란맨 업무판 탈 4D 황금폰을 넘어선 다이아폰이네 어제 저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하는데 나한테 하는 말이야? 너 어제 어디 갔다 왔냐? 제 맘이에요 나한테 한 얘기 하지 저희 이제 방송 끄겠습니다 다 왔어요 안녕해 mild 나한테unge esf 해 시간나 봐주세요 다음에 주aning ushGod